국내 연구진이 포함된 해외 연구팀이 신석기 시대 아프리카인의 개념을 세계 최초로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울산과학기술원 개념 연구소 박종화 교수는 캔브리지 대 안드레아 마니카 교수와 공동으로 4,500년 전 아프리카인 개념의 유전 정보를 분석했습니다. 연구팀은 이디오피아의 모타 동굴에서 발굴된 아프리카인의 귀 뒤쪽 뼈에서 DNA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검은색 피부를 가진 남성이며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고 고산지대에서 저산소증에 적응한 수렵 채취인인 것을 알아냈습니다. 연구팀은 또 모타 동굴인의 개념에서 유라시아인의 유전 인자를 발견하지 못해 4,500년 전까지는 아프리카인이 다른 지역 인류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.